이남 씨, 내 일은요, 내가 알아서 해요. 여자는요? 여자라뇨? 아... 같이 가요? 아니요. 같이 못 가요. 죽었거든요. 나도 갈게요. 연구는 거기가서 하면 돼요. 임남 씨가 왜요? 난... 그러니까 난... 어차피 교수의 이명도 떨어졌고 남들보다 몇 년이나 앞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 실적도 좋은 편이에요. 근데 벌써 몇 년째... 이젠 정말 지쳤어요. 임남 씨... 이런 건 임남 씨답지 않은 말이에요. 아... 아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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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. 하긴 뭐. 이런 방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. 저 갈게요. 잠깐 좀 도와줄래요? 아, 조심조심. 이쪽에? 네. 앞으로 이 방도 쓰게요? 인남 씨.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좀 그래요. 인남 씨 가만 보면 되게 답답해 보여요, 사람이. 야, 근데 이 방은 아무리 봐도 좀 특이하다. 침대 외로 올라가 보세요. 네? 됐어요? 손 올려봐요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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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방은 rim가 되겠고 난에 나오는 일은 사람처럼 przypad 말씀드린다. 미안해요. 뭐라고요? 미안하다고요. 미안해요, 지윤 씨. 나도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다니요? 지윤 씨 보낼 수 없어요. 네? 아니, 보낼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인남 씨, 장난치지 마요. 장난이었으면 좋겠어요, 나도.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인남 씨! 인남 씨, 진정하고요. 내 말 들어봐요, 에? 이거 범죄인 거 알죠? 아니, 인남 씨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래요. 아, 인남 씨. 이거 장난이죠, 지금? 아니요. 아니에요, 장난 아니에요. 지윤 씨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. 야, 문 열어. 문 열어! 아, 나 씨. 너 미쳤니? 야, 너... 너 살짝 막 한 거 알았는데 너 이거 아니다. 야! 야! 뭐 어쩌겠다고 그랬는데, 야, 씨. 문 열어! 문 열어! 아, 낙참. 야! 너 문 부순다. 야! 야! 너 어디 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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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어쩔 수 없어요. 조금만 참아요. 곧 좋아질 거예요. 나아질 거예요.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? 어? 야, 나 돌면은 나도 내가 어떻게 다했는지 몰라? 야! 너 장난이야. 문 열어라. 야! 나 좀! 뭐 하라고? 지금 나와봐! 야! 너 왜 이래! 야! 너 뭐하는 거야? 야! 야! 아, 나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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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있나 구경하냐?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?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?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?